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소름끼치는 국가대표 미저리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회사에 미친 아줌마가 우리 둘이 사귄다 이러면서 개미친 괴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안되겠구만 오늘 망치로 뚝배기를 확 깨버려야겠어 원지 혼자 김치국 쳐마시고 거짓말하는 여직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를 상대로 미친 망상을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막무가내라 이러다가는 정말로 사람이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사실 같은 여자인 제 동생한테 먼저 물어봤는데요 이게 막 쳐 웃기만 하고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러더라구요 아니 도대체 김치국을 어디서 왜 쳐마셨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지만 자기 혼자 거하게 드링킹을 하고 저랑 망상 연애를 하는데요 진짜 퇴사가 고플 정도입니다 그래도 제 인생 첫 회사이자 지금까지는 평생 뼈를 묻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퇴사는 진짜 말도 안 될 일이거든요 여하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초기 멤버로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했고 현재 과장입니다 회사는 이제 좀 사이즈가 불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업무상 거래처나 교육이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몇 달 전에 잡일 그러니까 서류 복사, 프린트, 거래처 방문, 교육 세팅 등등등 이런 일을 도맡아 보는 알바를 한 명 구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문제의 그 여인인데 당연히 제가 뽑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이 여자 첫 출근 때 조회 때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때 처음으로 서류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팀 소속도 아니고요 팀원한테 들은 바로는 나이가 4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30대 후반이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만 나이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저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40대 초반이라 들었고 얼굴도 그 나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탕비실과 프린트기 앞에서 몇 번 그렇게 마주친 게 전부인데 같은 팀원이 아니니까요 또 저보다 당연히 연장자니까 직급이랑 상관없이 존대말을 사용했고 호칭도 까끗하게 꽁꽁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말고는 딱히 접점이 없어요 많아봤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말 섞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한 게 없으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고백하기 직전에 나눴던 대화는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 미친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건데요 하루는 우리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머 과장님은 역시 양복 색상 같은 거 네이비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을 했고 저는 그냥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꽁꽁님도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언젠지 정확하진 않은데 하루는 탕비실에서 마주쳤고 이때 제가 그냥 커피나 차 추천을 했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이 여자가 음 뭐 마시지? 이런 고민하는 게 보이길래 아 이거 맛있으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 이게 끝이라고요 여하튼 그랬습니다 저 온 얘기를 하고 정확히 이틀 뒤에 제자리로 와가지고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자리를 옮기자 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우리 카페 가서 얘기 좀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린 그럴 이유가 없는 사이고 또 제가 이 사람한테 뭐 실수를 한 것도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아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헐 미친 이런 개뜬금 없이 저는 과장님을 좋아합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와 진짜 지금 생각에도 개 어처구니가 없네 참고로 이거 말입니다 저랑 되게 친분이 있는 사원 한 명이 바로 옆에서 직관을 했어요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상대한테 호감을 가졌다 해도 그래 그냥 메신저로 말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눈치를 좀 봐가면서 남들 안 들리게 몰래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일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대뜸 공개 고백을 하다니요 이게 공격이랑 뭐가 다릅니까? 고백이 아니야 공격이야 그래도 한 명 빼고 다른 직원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다들 자리에 있던 상태였으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하튼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계속 사내 메신저를 저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아침 출근 인사, 점심 인사, 메뉴를 물어본다거나 언제 먹을 거냐 등등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저녁 인사, 퇴근 인사 또는 나는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한데 본인 퇴근 후에 뭘 할 건지 일정을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하더라고 정말 귀찮고 짜증도 많이 났지만 시끄러워지는 게 더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무시를 했는데요 물론 그때 직관했던 직원도 입막음을 제가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미친 여자가 진짜 정신이 해가다 쳐 돌았나?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썸을 타고 있어 이런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다른 여직원들한테 제가 이 여자 본인에게 보인 호감 저랑 친한 직원이 전해들은 얘기로는 제가요 지한테 수줍은 미소를 보였으며 회사라서 부끄러워 그런지 비록 연락처를 거절했으나 그 뒤로 계속 내 눈을 마주치고 되게 아쉬워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며 본인보다 훨씬 연하나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 등 노력을 해주는 중인데 이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한테 고마워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귀는 사이야 썸 타고 있어 등등등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둘은 일상을 공유하는 중이야 비록 연하지만 고백만큼은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하튼 저희 팀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팀 그 여자가 소속된 팀 그리고 특히 아직 연차가 별로 쌓이지 않은 여직원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기감에 처음으로 먼저 사내 메신저로 그 여자한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꽁꽁님 제가 방금 이러이러한 괴소문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들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을 하는데 나는 꽁꽁님한테 절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꽁꽁님이 오해를 했다면 그 상황은 참 안타깝지만 저는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 나름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제가 확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민망과 개척을 주기에는 우리 둘의 접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메신저를 한 건데 답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긴장이나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이걸 보고 아이씨 진짜 미친 건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메신저로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 심지어 제가 차를 가져온 날 이걸 어떻게 한 건지 자기를 집까지 태워줄 수 없냐고 그런 걸 물어봐요 와 이때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싸가지 없게 예? 아 제가 왜요?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으로 거대한 하트가 날아왔습니다 예 제가 하는 말에 아무런 타격을 안 받는 게 보여요 확실합니다 그래도 점심 인사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따로 있더군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그 팀 여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게 되면서 아주 빠르게 간다 이겁니다 제 동생이 아니 오빠가 그 여자 점심 일정을 왜 그렇게 잘 알고 있어? 오빠는 정말 관심이 없는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이유를 적습니다 점심 때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찾아간 적이 몇 번 있었고 점심 이후로 추가되는 소식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점심 시간만 지나면 뭔가 사건이 생기는 거야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참고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저랑 친한 그 사람은 남자고 A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여자와 최근 식사를 하고 있는 여직원은 B예요 이 A랑 B랑 둘이 친구입니다 실제 친구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겁니다 하여 B가 제 의견을 대신 전해주거나 그 괴소문을 좀 막아주는 부분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B가 하는 말이 아우 내가 그분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수다예요 특히 그 미친 여자는 본인 의견에 부정적이거나 그게 정말이에요? 라고 확인하는 말을 해도 절대 수용할 타입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말에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떠벌리기만 한다 이건데 이거 점점 소문이 커지는 것도 그지같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내 메신저에 제 연락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 명함 역시 책상 위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 번호를 모르긴 몰라요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번호 뚫리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뚫리잖아 그럼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아니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확실히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저는요 이미 메신저로 확실한 거절을 했거든요 나 너 싫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이런 말하는 거 좀 그런데 이 여자 소름돋아요 딱 봐도 일방상식을 아들께 초월하는 사람이고 이게 기본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빛이 이상해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을 계속 겪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공포감이 밀려와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적으니까 옆에서 보던 동생도 어머 이 여자 진짜 미쳤네 라며 조금은 심각성을 알아주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도 막 웃으면서 욕도 하고 그래 아무튼 저는 전혀 안 웃겨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제 친구놈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다들 웃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나 회사 친구의 경우 직접 본 게 있으니까 아 이거 미쳤는데 심각한데? 이런 말을 하지만 자기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방법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일 퇴근해가지고 따로 불러서 확실한 거절과 약간의 강력한 분노를 담아가지고 거짓 소문낸 걸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친구 말에 의하면 퇴근 후에 불러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관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아 이거 진짜 그럴까요? 와 실행 진짜 좁혀버릴 수도 없고 농담이 아니라 상대가 남자였다면 벌써 패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놈 목숨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꼭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댓글 1번 헐 완전 제대로 미친 여자네 솔직히 이거 여자가 당할 때도 이렇게 그지같았는데 반대로 남자가 당하는 것도 그지 아니 더 소름 돋는데요? 헐 2번 퇴근 후에 따로 부르면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자가 했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나는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이상한 그지같은 소문내지 마! 라고 하세요 되됐으니 그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론 앞에서 거절을 할 만한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직장 동료랑 짜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2번 이거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본 듯한 그런 장면인 글이군요 이런 여자들은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먹히질 않고 자신만의 그 미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내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쓴이한테 여친이 생기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진짜라는 걸 지가 알아도 마찬가지 일부러 나를 떼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망상하는 사람도 실제로 봤어요 진짜 망상도 망상도 이런 그지같은 망상이 없습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스토커처럼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쫓겨나도 찾아오거나 악의를 품고 훨씬 더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인사과에다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경우든 쓴이와 연관지어 퇴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자체에서 퇴사 처리되면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되됐으니? 예! 오늘부터 당장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이 말 참 공감이 되는군요 진심 어린 존 정말 감사합니다 3번 와 소름돋아 이거 100% 정신병이에요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나는 공공시한테 전혀 관심 없고 절대 그럴 만한 오해의 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소문은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서서히 정렘이 떨어지도록 보는 앞에서 코를 막 후벼 파거나 가르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건 안되려나? 4번 노우 노우 둘이 만나면 절대 안됩니다 사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차단 받으시고 무조건 회사에 해결하세요 회사에서 막말로 저정도 정신병이면 같이 먹는 밥에 죽는 약이라도 탈지 그걸 누가 압니까? 미친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바로 미친년이라고요 5번 여친 생겼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세요 예 이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미친 약도 없는 지랄병에 걸렸구만 어이고 쓰니 불쌍해 야 진짜 이거 망상 사람 미치게 하죠 말이 안 통하거든 이거는 이제 그거죠 부정망상에 반대요 긍정망상이지 아무리 안 좋다 해도 그 어떤 것도 무조건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이야 진짜 어디 저자 그냥 묶어놔버리고 싶네 아유 불쌍해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